10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오늘 기독교대항감리회 본부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한 해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예장합동, 고신, 합신, 기감, 침례교 등 각 교단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장들은 올 한 해 한국교회를 2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위원장들은 한국교회가 2단을 규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 항목을 구축하자는 데 동의하고 협의회의 명칭을 한국교회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로 변경했습니다. 임원 교체도 진행된 가운데 신임 회장에는 예장고신 성희찬 위원장, 사무총장에는 예장합신 유영권 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. 임원 교체도 진행된 가운데 신임 회장에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.